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지금 14,950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당장은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실적이 증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스모 신소재는요 연 3만 5천 톤 양극재 캐파를 보유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2차전지 사업부 매출이 본격화로 실적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또 mlcc 이영필름 부분 고수익성 전장력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극재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의 코스모 신소재의 앞을 예측하라고 하면 앞으로 좋아지면 좋아질지 나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V와 ESS 향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요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월 250에서 300톤 규모로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에서는 더 많은 물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코스모 신소재의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코스모 신소재가 되겠고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1월 2일 날에 기사가 떴네요 여기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이 전용 동기 대비해서 216% 증가했다고 하는데 3분기 매출액이 46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33억이 나왔습니다 한번 2분기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60에 33이니까 한번 적어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460이 되겠고요 이거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33억 정도 나왔다고 했었습니다 이거 봤을 때 작년 3분기에 적자였는데 매출액은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가 22억인데 3분기에 30억이 넘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도 늘어났고 올 4분기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날에는 이런 기사도 떴었죠 코스모 신소재 9월 전부분 풀가동 4분기 실적 확대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도 떴었습니다 MCN 양극화 물질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반도체에 사용하는 MCC용 E형 필림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코스모 신소재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코스모 신소재가 생산하고 있는 양극재라는 것은 아주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사업이 발전되려고 하면 당연히 코스모 신소재가 보유를 하고 있는 양극재 캐파에 대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2차전지에는 양극재 외에도 또 은극재라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는 은극재는 아니고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트로 돌아와서 가격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방송은 13,000원 근처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뒤에 보시면 충분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매몰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16,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밑으로 다시 13,000원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갈 확률도 배제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아니면은 거래량만 조금 받쳐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17,400원 자리도 한 번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 의견까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에 보시면은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게 되면은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게 되면요 우선은 여기 공지사항이 나오니까 하시기 전에 먼저 읽어보시고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오산업이 나오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또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여기 보시면 8시 반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내려 보시면은 9시부터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된다라는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회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 장중에 댓글로 리딩을 해 주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L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